아이씨, 화장실 두 개인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니까. 집보가 하면 독립한다며. 장애우유서야. 이쁜 순서대로 해. 학교 빨리 가야 돼. 이 집 주인이 누구야? 왜 집에 나가서 딱 이사를 뽑은 거야? 나 이 시나리오. 왜 진정성이 안 느껴질까? 진정팔려. 아, 그러세요? 세랑 사. 왜, 뭘 다시? 꿈 깨라. 사랑이 밥 먹여주냐? 언니처럼 죽도록 일만 하면 살라는 거야? 아, 특이 취향이라 노 땅도 좋던데. 가자, 택시비. 우리 내일부터 쌩까지야. 오늘 다들 늦을 거래. 이 집에 우리 둘밖에 없단 얘기지. 왜 그래? 혀로 섹시하게. 놀고 있네, 진짜. 아, 출발. 견뎌. 그리고 버텨. 그게 얘기하는 거야. 숨바칠까? 청승이거든. 밤에 방문이 할 때마다 내가 아주 깜짝깜짝. 으아악! 너! 아니야! 우리가 단세포냐? 사랑은 용기라는 이 아가씨야. 진짜로! 진짜로!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? 우리 잠궈. 야, 내가 잘못했어. 어? 죽겠다, 쏘아주먹지인데. 그거 조용히 좀 해요, 네? 더 시끄러운 퇴기 나간댈 거 아니야? 그쪽이 더 시끄럽거든요? 신경 써주세요. 연이 돌아가는 마이크 초콜렛. 여기 신경 써주세요. 오늘의 기름을 맞기 위해